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8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미국 벨라웨어 윌밍턴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제46대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 연설은 여러모로 명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명연설 명문을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문학가들 보다는 정치인들이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언론이 이걸 전파시킵니다 게디스버그 연설은 당시에는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은 별로 감동하지 않았는데 그 연설문이 신문에 실리면서 유명해진 경우입니다 바이든의 연설을 듣고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전문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번역도 하고 약간 의역도 했습니다만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영문학이라는 분야가 위대한 정치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장관은 저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생각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쓴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The History of English Speaking People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 그리고 트루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남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원수의 의회 연설 등등 여기에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적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잃고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더구나 바이든의 오늘의 연설을 더 돋보이게 한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해야 할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부정선거로 졌다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어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는 골프 치러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바이든의 호소와 단합합시다 하는 호소를 더 돋보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이 연설은 상당히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연설문 영어전문과 번역문은 조갑재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설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인 여러분 그리고 델라웨어 주민 여러분 제 친구 톰 커프 상원의원 주지사가 보이네요 크루즈 상원의원과 주지사께서도 저쪽에 있네요 전 주지사 루텐 위너도 오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인들은 이번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고 확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국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7400만 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단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양속했습니다 민주당 주와 공화당 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든 미국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보통 사람들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한 것은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고 미국의 기반 즉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매우 많은 미국인들이 그 비전에 표를 던져 주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런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할 커다란 시험대가 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 그녀의 사랑과 뒷받침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의 아들, 딸, 손주들, 그 배우자들 등 모든 가족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저의 아내는 군인의 어머니이자 교육자로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모든 교육자에게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라고 말입니다 질 바이든은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카물러 헤리스 부통령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헤리스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최초의 이민자 출신 남아시아계와 흑인의 후예인 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이런 순간이 가능하도록 싸워오신 분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미국은 도덕적 우주의 원호를 아크 원호를 정의를 향하여 굽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헤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선거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선거 그리고 개표 과정을 지켜낸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선거 캠프에 속한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저를 지지해 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해낸 이 선거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 가장 다양한 정치적 연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계, 공화계, 독립화,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 도시와 교회와 농촌, 스트레이트와 게이, 성전환자, 미국 원주민, 라틴계, 아시아계, 흑인 등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어려워질 때마다 미국의 흑인 사회가 나를 위하여 굴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은 미국을 대표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오늘 밤 물론 실망스럽겠지만 사실은 저도 몇 번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전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상대편을 적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미국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실을 뿌리게 되면 수학의 계절이 옵니다 그리고 갈등 후에는 반드시 치유의 시기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이제 선거운동은 끝났습니다 국민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우리 시대의 큰 싸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존중의 힘, 공정의 힘, 과학의 힘, 그리고 희망의 힘을 조직하고 동원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인종차별을 끝장내고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더 강화해야 할 의무가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여 지구를 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예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공정한 기회를 국민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코로나19 억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없으며 그러지 않고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 손자를 껴안는다든지 생일, 결혼, 졸업 같은 것들을 즐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라는 전문가들과 지도국 과학자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직에 임명하여 바이든 해리스 코비드 방역 계획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1월 21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기반은 바로 과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 사태 확산세를 억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투표하지 않은 분들께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관습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언제나 협력해 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온 선택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협력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는 협력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의회에 대하여 민주당 공화당 모든 의원께 그런 선택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너무 많은 미국인의 꿈이 너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인종이나 민족 종교 정체성 혹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꿈을 다시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국가인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1960년 링컨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지켜냈습니다 프랭클린 대통령은 뉴디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의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론티어 정신을 1960년에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꺾고 미국의 목표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미국은 언제나 선과 악의 투쟁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의 희망 그리고 선이 다시 한번 승리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저는 미국이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미국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능성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그 기회를 빼앗아 가선 안 됩니다 미국의 이런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중과 예의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미국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찬송가가 약간의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올릴 것이다 새벽의 숨결을 느껴라 너희를 태양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그의 손바닥 위에 잡힐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함께 독수리의 날개 위에서 하느님과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는 미국에 대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또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런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단합하고 치유하며 서로 돕는 더 강력해진 그런 미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성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 된 나라, 더욱 강력해진 나라, 치유된 나라, 미 합중국 연방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느님이 여러분께 축복하고 우리의 군대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문은 조갑재 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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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